이거 한번도죽이려고 일부러 안죽이는거봐 미쳤다 와 야 뭐야야 너 잘한다 뭐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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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뭐야? 우와아아아아아악 뭐야야아 뭐야야 뭐야야 미쳤구나 미치겠 ㅅ은 물이 진동어란다 썩은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어란다 뭐야야 와아 와 레디에 저 씹새끼 저거 대기해 레디에 레디에 이 개시장놈새끼야 레디에 가자 와 물이 썩은물이네 트롯이 뭐가 개고수야 족밥이지 내가 저 새끼 맡을거니까 너는 최종을 다해줘 그렇지 해적거북이 샷샷 가샤 좋아요 아 여러분 저는 못하... 여러분 저는 못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왜 써! 나 썼으니까 그래 쌉지는 수 있어 저 새끼 일로와 족같은 새끼 저거 응 요것은 다 내꺼구요 응 오지마 좋아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버티면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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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야야야야 아야야 이 새끼 뭐 내가 처리함 내가 처리함 족밥새끼 응 안나가? 어 어 어 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키키 아 얍 얍 펑 키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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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밥새끼 여러분 봐보세요 아 아니 아이템 뺀다 진짜 너 나 너무 답이 없다 그지 나 너무 답없으니까 아이템 뺄게요 280개 어 뺐습니다 뭐야 이거 배치 허리색 배치 허리색은 뭐야 왜 이렇게 야하냐 좋아 자 갑니다 뭔 캐릭이야 아이템 뭔 캐릭이야 너 텐저니가 당연한거 아니니 어 자 자 뺨 방금 뺀 아이템 아 눈깍기 아 웃을 힘이 없어 눈깍기 뭐니 아 이런 사소한게 왜 이렇게 웃기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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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새끼 뭐야 쓰지 말라고 어 어 어 아 자실이야 어 쓰지 마라 습관적인거 알겠는데 쓰지 말자 어허 나 버틸게 오케이 못나오게 이런 숲 어 니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동실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하냐 진짜 어 오래 살면 뭐해 팀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지 아 진짜 올렌다 올렌다 올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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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쎗쎗쎄 쎗쎗쎄 레디에 쎗쎄 쎗쎗 레디에 에 오케이 간다 센서 안 쓸거야 내가 애니 그걸 왜 써 좋아 니 울림 나만 믿어요 울림 나만 믿어요 저만 믿고 안기세요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살인각 저만 믿으세요 어 마가 먹은거 내가 봤어 어? 어? 울림 나 안살림을 해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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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천수리 보여가 아 보여가 아니 바늘 씨바라 바늘이 거기서 왜 있어 바늘 안 낳는다 한번더 아 정말 진짜 아이템 쓰지마라 보야가 티몬을 잘못 만났다 좋아 이거 가자 진주 가자 진주 너나 너나 좀 잘해 너나 좀 잘해라 제발 잘할 때가 있니? 그렇지 어 좋아 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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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그렇지 비켜 나 이상해 이상해 정말 걸치게 킥킥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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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리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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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리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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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팩토리 가자 뭐 너나나나야 수발놈아 행님들 갑시락 행님들 조집시락 저 수레기새끼 아까보다 존나 깜치는데 조지자 형님들 가자 감사합니다 아아 휑휑 아아! 아 놀래... 놀라워라 아 이런 씨발 그거 제꺼에요 예 왜 그러세요 거치! 어 산소통이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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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씨발... 아 이 씨발새끼 상해 아... 아..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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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하지 마라 아 지랄하지 마라 씨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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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으 으 으 으 아 하 아 아 아 아 야 다 각각 내비해 1대1대1대2해 아 아 아 시발새끼도 안되겠네 야 1대1대1대해 아 A랑 B밖에 없네 이거는 아 색칠 말고 이것도 A, B밖에 없구나 야 1대1대1대1대1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아 에디슨 야 얘들아 진짜 팀같은거 먹지마라 아이템 쓰지말고 알았 야 쟤 왜이렇게 빨라 보여 어 아 가라 썩진술새끼야 그렇지 샤샷 아니 존버하지마라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어 어 내가 내가 부엉이 산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착한 마음 먹어서 그래 좆밥새끼들 진짜 하여튼 좆밥새끼들 아이템 잔 아니면은 아 아이템 없으면은 1인분도 못해요 진짜잖아요 하여간 좆밥새끼들 이속 왜이렇게 빨라져 사기캐릭터 보세요 여러분들 사기캐릭터니까 제가 지는거잖아요 진짜 새끼 디딜 줄 알았다 존나 빠른 듯 싸대더니 그거 왜 먹어 아 개모다네 진짜 진짜 개모다네 아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애들 왜 이렇게 못한 애들이 왜 자꾸 들어오는거지 야 너무 잘한다 애들이 애새끼들이 너무 잘해 레알 노텐저를 만든다 얘들아 얘들아 광장오로와 광장오 광장오로 당장와 닉닉족같은거 하지 말고 어? 닉닉족같은거 하지 말고 야 고인물들 좀 뒤지세요 에? 고인물 좀 뒤지세요 열정의 승부중 아 존나가네 진짜 아 잘좀 하자 야 이거 재밌는 보드 뭐 없냐? 재밌는 보드 뭐 없어? 아 체금이네 미친 크아짱 뭐지? 어 뭐야? 크아짱 뭐야? 빠시 배치 아 1대1 덤벼어 야 키키 하이여 어 딱 보니까 좆밥도 생겼다 좋아 이분은 시청자 아니잖아 그지? 이 사람은 시청자 아니잖아 개발라드려야지 아이템 어지러워 존나 개발라드려야지 좋아 좋아 아이템의 힘을 보여줄게 어? 그렇지 빠세 어? 으아악 으아아아아악 윙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퀵퀵 퀵퀵 하이여 너무 부졌습니다이여 안녕하세요 착하다 넵 너무 착하잖아 잘 부탁드려요 너무 착한데 하이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래 너무 착하다 나 마음이 약해졌어 아이템이 잘 나오네요 안녕 아아아아 좋아아아 어 붉은 양반 먹어야 돼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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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가볍게 피압 하아 흐흐흐흐흐흐흫 으아아아 응? 쉴드에요오오 놀랐죠오오오오오 쉴드에요 놀랐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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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옷 아 으아아아!!! 이씨 ㅠㅠ 로~~~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흠 으흐흐흐 게임 스타트 아... 개발라 들어야지 하이엄 어 개발라드리겠습니다 여의리운데요 뭐야 어 뭐야 아 뭔데 이거 아 좋잖아 넷 와우 다 돌려야지 하나 둘 셋 넷 와우 돌려 돌려 아니 저 저 뭐야 아니 개그 뭐야 저 개그 뭐야 아니 저 개그이 뭐야 너 아 니마 깜 넣어 주의 아 신심 심심하네요 심심하고 시시하네요 자 자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바로 도망갔죠 반주로 냈죠 아주 좋아요 가자 대박 나랑 매치되면 당연히 도망가야지 뭐냐 뭐냐 아 저 폐작이야 뭔 폐작이야 드레이드 존나 폐작 아 좋아좋아 반갑습니다 눈가길 무시 반갑습니다 좋아요 넌 모를거야 내가 얼마나 현질 아이템인지 넌 모를거야 넌 모를까 이야 조진해요 이야 지야 좋아 좋아 으어어엏 짜아악 뿅 짜아악 뿅 노오오오 다좋다 아 아니다 다르시랬는데 쉴드가 나와서 잘못 눌렀어 아 이 새끼는 왜 바이 아니? 킥킥 어 킥킥 킥킥 어 어 킥킥 킥킥 어 안맞지요 안맞지요 킥킥 킥킥 난 그저 센스 있지요 어 안맞지요 킥킥 죽여보센 킥킥 매병 태택 킥킥 백 어 죽인거 아닌 킥킥 하이 에게 에게쓰 킥킥 킥킥 그게 최선 에헤헤 에헤헤 와 그게 최선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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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이창핰 하이여 저 마지막에 내 내 전부를 태운다 어? 내 마지막에 전부를 태운다 진짜 이 맵은 알았어 하는 법 알았다고 마지막에 전부를 태우면 되는 맵이야 좋아 어 저 뭐야 와우 뭐야 이것도 폐작인가 애새끼들 폐작 티 안나게 하네 폐작 왜 하는 거야 퀵퀵 폐작 넣어놓어 폐작하지 말라고 어휴 수말놈아 아니 이런 수말놈 그걸 어떻게 했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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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부터 하나야 어떡해 어어 아 어어어 뿅 이긴 줄 알았지 쭉줄 pena 어어 흥이요 어어 우리 아 템빨 개쩌네 템빨 템빨 개오지네 음 딱 보니까 내가 발랄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튕겼어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재미있었어요 네 자 재미가 있었다 자 2부 끄시구요 3부 대기 해볼까요 에 아 느낌 튕겨서 진짜 재미가 있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내겐 내게 따가와 쭘쭘 컴투미 으 으 으 워드님 사실 잘하는데 패작한거야 그것도 몰라 트수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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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그리고 아닙니다 으 으 으 으 붕가붕가 댄스 댄스 붕가붕가 댄스 댄스 밤새밤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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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러빡치 원아두 붕가붕가 댄스 댄스 붕가붕가 댄스 댄스 밤새밤새 밤새밤새 또러빡치 원아두 자 1부 2부 개같은거 진짜 2부 끝내겠습니다 자 3부 대기하겠습니다 3부는 바로 그 게임 자 일단은 탄산수 좀 가져올께요 노래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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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보 볼까 신나게 아름다운 밤 주인 stand musk 5 This is how we do it 오늘 밤에 집에 가기 나 1, 2, 1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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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ir ществруг 아우 어떤 아웻 아우 어우 아웻 아우 으악! 허리가 아파요 으악! 여러분들 아시죠? 제가 그렇게 해도 다 컨셉이란 거 다 일부러 인성으로 여러분들 인성지수로 막 한 거는 컨셉인 거 아시죠? 실제로는 이렇게 뒤틀린 놈이 아니에요 알죠? 실력 진짜! 인성 가짜! 자! 그러면은 한번 삼부! 삼부라! 음... 음... 아... 삼부는요? 음... 그 게임을 한번... 해볼까요? 어! 뭐야! 다키스트 던전! 새로운 디엣이 나왔는데요? 뭐야 한번 구경해볼까? 다키스트 던전!